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루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배단이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의 지명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고 나사로의 자매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배단이에 있는 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들이 다 모인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로 마테, 마가, 요한복음의 여인과는 구별됩니다 그곳 배단이 시몬의 집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문하여서 즐거운 식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큼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 문등병자 시몬에게도 예수님의 방문은 큰 기쁨과 감사의 사건이었습니다 마르다도 시몬의 집에 와서 잔치를 도왔습니다 저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 큰 기쁨을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큰 무리도 예수님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제사장들이 예수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던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머리에 당시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던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의 행동은 주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식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8절에 보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라는 제자들의 분개한 말이 나옵니다 7절로 9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제자들의 반응을 놀라거나 당황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몹시 분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심한 표현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부정, 비열,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극도로 저항하는 반응을 담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행위가 상식을 넘는 낭비된 행동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헌신한 그녀의 섬김을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것은 제자들의 반응도 그리 평범하지 않은 반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는 그 물음을 던졌던 제자에게 그 반대로 무슨 의도가 있었기에 이렇게 심하게 반응하냐고 역으로 질문해 본다면 이 질문을 하였던 제자 또한 본인도 분명 다른 의도가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가 했던 또 다른 말을 보면 이렇게 진작이 가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는 이 말 속에는 마리아가 왜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행동을 하였는가에 대한 궁금함이나 그 헌신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그 향유를 물질적 가치로만 바라보고 있던 그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내 돈이 쓸데없는 일에 낭비된 것을 아까워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들에게 답하여 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일에 당사자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더 이상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은 낭비된 행동도 어리석은 행동도 아니며 주님을 위한 최선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주님은 두 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 속에 지금이라는 시간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오가실 때면 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러서 저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 집을 나서셨습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만남이 처음이 아닙니다 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특히 나사로를 그 사랑하시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오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 만남과 섬김은 자주 있었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마리아에게 예수님과의 만남과 섬김은 자주 있었던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게 마음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던 마리아였기에 이번 예수님의 방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예수님의 방문을 마리아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로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사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는 그의 언니 마르다와 비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모든 음식의 준비나 섬김의 일들을 거의 마르다 혼자 다 했었고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만 귀담아 듣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예수님을 섬기던 일에는 조금 둔해 보였던 마리아가 이제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섬김의 행동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다 사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던 최선의 방법으로 지금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류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분위기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고 주위의 소문도 점점 더 심각하게 들려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태복을 26장 2, 3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일이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해받으심과 죽으실 내용들을 이피 앞장에서부터 여러 차례 계속해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라고 사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좀 힘드시겠구나 그 정도로 받아들였지 그 죽으심의 의미를 진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진짜 그렇게 비참한 형벌의 죽음으로 생각을 차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설마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은 입에도 꺼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때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이번 예수님의 방문과 또한 그 만남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향한 그 섬김이 그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섬김을 당신의 장례를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저는 마리아가 행했던 그 일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 그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는 그 일을 미리 생각하고 한 것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맞이했던 그 모습이 결국 제자들의 비난과는 정반대로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마무리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린 유일한 사람이 되는 축복도 얻게 된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니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행한 일이 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함께 기억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맞이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다 사람들이 알 수 있었지만 죽음 이전에 그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들은 설마하다가 그 기회를 모두 놓쳤고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당황하여 도망치기 바빴고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위하여 향품을 발라들이러 무덤으로 갔었던 여인들도 사실 빈무덤만 보고 그냥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던 자도 또한 그 몸에 향품을 발라들인 사람도 오직 옥함을 깨어 예수님께 쏟아부었던 그 마리아가 유일했습니다 그녀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담당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유일한 기회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바로 오늘 복음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모든 곳에서 이 마리아가 했던 일도 함께 증거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너희는 지난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회를 놓쳤던 제자들과 저들과 같은 어리석거나 안타까운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을 지금 바로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마리아의 경우를 들어서 강조해주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행한 일 중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 행한 일 중 가장 좋은 일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믿고 나의 구세주로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한 가장 좋은 일로 행하여야 할 일이고 또 우리가 증거할 유일한 메시지도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고 먼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지나고 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은 지나기 전에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발려 있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구원의 메시지를 받고 내가 오늘 바로 영접하는 것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첫 번째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일 내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온전히 전심을 다하여 그렇게 순정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축복을 또 우리가 오늘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 누려야 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했던 일도 아니고 내일 해야 할 일도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일용할 주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그 귀한 말씀을 오늘 증거해야 할 복음의 말씀으로 또 놓치지 않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행한 일 중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었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나는 주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여 주님의 자녀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 없어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